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서교 지은이 발타자르 그라시안 옴기니 차재훈님의 지혜의 기술입니다. 책의 지은이는 현자로 널리 알려진 발타자르 그라시안입니다. 지은이는 예수의 신부였지만 책에는 종교적 언급보다는 인간 개인의 성숙과 인간의 근본을 지켜야 함이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아주 빠르게 읽을 수 있을 만큼 재미있었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한 편 한 편 읽을 때마다 많은 생각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속도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책 표지에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손무의 손자병법과 더불어 인류가 보유한 최고의 인생 지침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저는 탈무도와 함께할 수 있는 지침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혜의 기술은 추천액을 1장, 세상을 사는 지혜의 기술, 2장, 도전과 성공을 위한 지혜의 기술, 3장, 관계를 위한 지혜의 기술, 4장,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지혜의 기술, 그리고 현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판사 석요, 지은이 발타자르 그라시안, 옴기니 차재훈님의 지혜의 기술 1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의 기술 1장 세상을 사는 지혜의 기술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빌 게이츠 조급해하는 당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마라. 신은 세상의 초연함이란 속성을 부여했고, 그 때문에 세상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이런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기다릴 줄 안다.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도 느긋한 마음을 가져라. 술이 숙성된다. 술이 숙성되려면 오랫동안 술통에 갇혀 있어야만 한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격언, 나는 시간, 그리고 또 다른 나와 겨루고 있다.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라. 행운은 기다리는 자에게 안긴다. 때를 기다려라. 나의 결점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을 고루 가지고 태어난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장점을 키우고 단점을 얼마나 줄이는지에 달려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훌륭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어렵지 않게 높은 학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타고난 단점을 보완하지 못한다면 큰 사람이 될 수 없다. 교활하고 사악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사소하고 단순한 단점을 부풀려서 치명적 결함이 되게 한다. 주변인들 입방하에 오르내리는 인물은 높은 지위에 올라서기 어렵고 애써 그런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금방 낙마하고 만다. 장점을 부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단점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일은 쉽지 않다. 자신의 결점을 숙지하여 그것을 개선하거나 외부로 표출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야말로 대단한 처세술이다. 타고난 단점을 감출 줄 알라. 미루기 좋아하는 당신에게 어리석은 사람은 일을 미루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 어느 쪽이나 같은 일을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붙잡고 어리석은 사람은 우물쭈물하다가 기회를 놓친다.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면 누구나 당황하게 된다. 준비된 사람만이 적절하게 대처하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한 가지 실수는 일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일이 중요한지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를 구분짓지 않으면 몰려드는 일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능력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전체의 청사진을 그리려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설계도 없이 집을 지었다가는 대들보가 들어가지 않아 다시 지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 일을 맡으면 먼저 밑그림을 그려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도 좋은 일을 구분짓고 나면 성공의 반쯤은 다가선 셈이다. 일을 스마트하게 처리해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무슨 일이든 마감 시한이 닥치기 전에 일찌감치 해치우는 것이다. 미리미리 정리해놓으면 시간에 쫓겨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즐겁게 일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면 먼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완성함으로써 긍정적 평판을 얻는다. 피해갈 수 없다면 즐겨라. 실수했을 때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마라.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흘러간 일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반성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일이지만 과거에 사로잡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역사상 과거에 옹매여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한 위인은 없었다. 신중하다는 것과 고민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신중한 사람은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비해 고민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벅찬 과제를 선택하고는 해법을 찾지 못해 끙끙 앓는다. 일단 지나간 일은 어떻게 해도 원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미 저지른 잘못에서 무엇을 배울까를 생각하라. 한 번의 실수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무능력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분노하기 쉬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려고 할 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한다. 격렬한 논쟁에 휩싸여도 최소한의 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냉정함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의식적인 감정 조절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일단 정신적으로 제동을 걸었다면 그 다음에는 육체적인 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깊고 느리게 숨을 쉬는 사람은 좀처럼 화를 내는 법이 없다. 이완된 육체가 감정 조절을 돕기 때문이다. 그렇게 잠시 숨을 돌리는 동안 당신의 이성은 다시 분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말 위에서는 현명한 사람이 없다는 스페인 속담이 있다. 감정이라는 이름의 날뛰는 말 위에서는 제정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다. 격한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자제의 고삐를 당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자기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라. 윗사람의 비밀을 알려고 들지 마라. 누구나 자신의 추함을 드러내고 비추는 거울은 보지 않으려고 한다. 윗사람이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비밀을 고백한다고 해서 당신이 커다란 신임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베임이 허물을 벗듯이 의존관계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내침을 당할 최우선순위에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게다가 공공연히 비밀을 떠벌리고 다닌다는 인상을 심어주어선 안 된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가짐이 다르듯 만약 비밀의 비음만 입 밖으로 나올 낌새가 보여도 처절하게 응징을 당할 수 있다. 자신의 비밀을 남에게 털어놓는 것은 더욱 좋지 않다. 쓸데없는 고백은 자신을 노예처럼 남들에게 종속시킨다. 한 번 잃어버린 자유는 되찾기가 정말 어렵다. 비밀은 들어서도 안 되고 발설해서도 안 된다. 비밀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2장 도전과 성공을 위한 지혜의 기술 멈추지 말고 한 가지 목표에 매진하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안나 파블로바 행운은 준비한 자에게 따른다. 항상 행운이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흐름을 탈주라는 이들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이들과 견주어 자신의 운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방식과 비교함으로써 행운을 자신에게로 끌어오는 방법을 깨달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히포크라테스에게 건강에 대해 묻고 세네카에게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행운의 여신이 변덕을 부린다고 해도 결코 낙심하지 마라. 행운의 여신은 언제나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온다. 불행한 시기가 오면 잠시 몸을 움츠려라. 행운의 여신은 지혜로운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환한 미소로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언제나 준비하고 기다려라. 과연 잘 될까? 라는 의구심이 들 때 유모조모 따져보아 안전하단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절대로 행동에 옮기지 마라. 남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실패하지 않을까? 반신반의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무척 높다. 경쟁자까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하는 일을 즉각 멈춰라. 감정의 기복에 따라 갈팡질팡하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자신의 분별력에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 신중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성공 확률로 뛰어드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언제나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집중한다. 과연 잘 될까? 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제대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일은 없다. 자신의 판단이 성급했다고 생각되면 당장 한 발짝 물러서서 제거하라. 그리고 애초부터 성공이 의심스러운 일이라면 시작도 하지 마라. 성공 확률이 낮은 일은 시작도 하지 마라. 불평불만이 많은 당신에게 항상 세상과 자신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채로는 아무리 노력해봤자 의욕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안주하려는 태도는 또한 좋지 않다.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어리석음이라면 자기 만족에 도취되는 것은 천천히 진행되는 자살이나 다름없다. 늘 새로운 이의를 찾아 도전하라. 진취적인 태도는 세상에 수많은 위인을 낳았다. 알렉산더 대왕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앞으로 나아갔기에 역사의 한 장을 당당히 차지할 수 있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는 눈이 멀었다는 자신의 단점을 극복했으므로 지금까지 전해내려오는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와 같은 궐작을 남겼다. 그러나 나아갈 때와 마찬가지로 물러설 때도 과감해야 함을 잊지 마라. 실패할 때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 당신만 잘난 게 아니다. 자신의 결정을 과신하고 고집대로 일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성공의 득이 되지 않는다. 스스로 잘 살피는 건 못지않게 주변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라.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남과 충돌한다면 너무 고집스럽게 자신의 견해를 견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상에는 모든 일을 힘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다. 한두 번 그럴 때는 거침없고 솔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을지 모른다. 그러나 결국엔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도움을 주지 않게 된다. 이런 사람을 윗사람으로 모시는 사람은 무척 괴롭다. 조직을 분열시키고 아랫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거부하며 일의 성공은 모두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정을 내리는 시점이 오기 전에 일의 성공 외에도 다른 점을 고려한다. 남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조언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성사된 일을 통해 돌아오는 보상도 나눠 가질 줄 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독불장군처럼 버티고 서서 주위를 돌아보지 않으면 무난 돌이 정을 맞듯 찍혀나가고 만다. 주위 사람들의 관계를 항상 깊이 성찰하여 성공을 위한 주춧돌로 삼아라. 주위 사람들과 함께 성공을 읽어라. 3장 관계를 위한 지혜의 기술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왜 평범한 사람으로 머무르려 하는가? 베르톨트 브레이트 거절도 착하게 살아가면서 꼭 배워둬야 할 것 중 하나는 거절하는 방법이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일은 혼자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쉽지만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남을 배려해야 하는 일임으로 더 어렵다. 성공을 향해 달리는 사람에게는 나방이 불빛에 홀려 달려들 듯 수많은 사람이 모인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하지만 분명히 옥석을 가려서 들어라. 일일이 들어주다 보면 당신이 가야 할 결승점은 점점 멀어지고 만다. 남들이 부탁하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남에게 부탁할 때도 마찬가지다. 거절당할 것 같은 일은 부탁하지 마라. 부담스러운 부탁은 일의 성패를 떠나서 인간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달콤한 꿀도 배부를 때까지 먹고 나면 질리게 마련인데 어려운 부탁을 계속 받는다면 달가워할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거절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청탁은 결정적인 것만을 골라 부담스럽지 않게 하라. 거절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하라. 거절하는 방법 모든 사람의 부탁을 일일이 들어줄 순 없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도 부탁을 수락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윗사람과 관련된 경우일 때에는 더욱 그렇다. 아니요 못합니다. 라고 대답한다고 해서 당신의 위신이 추락하거나 능력이 저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큰소리 쳐놓고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게 윗사람에게 훨씬 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준다. 중요한 것은 거절하는 태도와 방식이다. 때에 따라서는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내보다도 고맙게 여겨질 수 있다. 깍듯하고 명확한 이유를 담고 있는 아니요가 흐리멍텅하고 불분명한 내보다도 상대방 귀에 명료하고 신뢰감 있게 들리는 법이다. 그러나 무엇에든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잃는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만 보면 아니요 라는 말이 먼저 떠오른다.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불쾌한 인상을 주는 사람은 부탁을 들어준다고 해도 좋게 기억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상대가 그의 거절에 대해 유감을 갖지 않도록 한다. 지혜로운 사람이 거절할 때에는 몇 가지 요령이 있다. 먼저 딱 잘라 거절하는 행위는 절대 피한다. 상대방의 청탁을 무배든 눈앞에서 바로 딱 잘라 거절하면 상대방은 앙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주의깊게 경청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하게 거절하지는 않는다. 수락할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 상대방은 결코 당신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세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위로한다. 상대는 자신이 거절당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니요와 이해는 짧지만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단어임을 잊지 마라. 모든 사람의 부탁을 전부 들어줄 순 없다. 친구를 사귀는 기술 친구를 사귀는데도 기술과 배려가 필요하다. 곁에 있어 도움이 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멀리 떨어져 편지를 주고받음으로써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다. 말이 잘 통해 함께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오래도록 떨어져 있어도 믿음으로 다가오는 친구가 있다. 이렇듯 우정의 방식은 모두가 똑같지 않다. 친구가 인생에서 몇 안 되는 소중한 후원자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좋은 우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장점을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친구의 장점을 북돋아 키워주면 그 보답으로 친구 또한 당신을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진실하고 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협력관계는 시간이 오래 흘러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우정은 살아가는 힘이 되어준다. 친구가 없는 삶은 버려진 황무지와 같이 척박한 인생이 되게 마련이다. 부족해 보이더라도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라. 술과 마찬가지로 우정도 오래 묵을수록 훌륭한 향기를 머금는다. 포도주와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 적당한 거리 관계를 유지하라. 소탈하고 격이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은 자신의 넉넉함을 과시하는 일이며 흉금을 털어놓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진실함을 드러내 보이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남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 모든 장점을 잃게 된다. 별이 아름다운 까닭은 손에 넣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란 점을 잊지 마라. 존경과 위험은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에서는 결코 자라나지 못한다. 대등한 관계에 있거나 서로를 얕잡아 보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가지는 감정은 친숙한 뿐이다. 생각해보라. 공공연한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면 감추고 싶은 결점까지 노출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닌가? 누구와도 지나치게 가까워지지 마라. 뛰어난 사람에게는 한 수 접어주고 평범한 사람에게는 탁월함을 보여줌으로써 단단한 보호막을 둘러라. 어리석은 사람을 대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의 호의를 제멋대로 해석한다. 그리하여 자신이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양 거만을 떤다. 그들과 어울려봤자 자신의 가치를 추락시킬 뿐 얻을 것이 전혀 없는 헛된 수고를 하게 된다. 별이 아름다운 건 손에 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화를 잘 내는 사람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은 뜻밖의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다. 스스로 한 말과 행동 탓에 위신이 땅에 떨어져 남들에게 무시당하게 되고 나아가 피해까지 끼친다. 화난 상태로 남을 헐뜯고 욕함으로써 상대방의 체면마저 구기게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세상 도처에 깔려있지만 그런 자들과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일이 모두 맞는 다고 주장 하면서 상대를 귀찮게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든 부정적 측면으로 생각하고 무엇이든 이유를 붙여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 그뿐 아니라 자신은 할 줄 아는 일이 거의 없으면서도 남에 대한 험담은 끝이 없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짜증부터 내는 사람 곁에는 절대로 머물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위험을 향해 가기도 하지만 남을 위험 속으로 끌어들이는 데도 일가견이 있다. 짜증부터 내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마라. 4장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지혜의 기술 썰물일 때 비로소 누가 벌거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 워런 버핏 잘난체 하기 좋아하는 당신 에게 자기 만족에 겨워 잘난체 하지 마라. 결코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없다. 그런 행위는 스스로에게는 아무리 만족스럽게 보이더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한다면 별다른 의미가 없다. 어리석 어리석은 어리석은 빠지기 쉬운 함정 중 하나는 자신의 성과를 혼자만 기뻐할 줄 알고 남들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물건이라도 누가 사주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는 간단한 이치를 까맣게 잊고 있는 셈이다. 자기 만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랑을 늘어놓느라 바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무시한다. 게다가 자기 만족감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자라나는 탓에 더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재난이나 부르는 미리 대비하면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자기 만족과 같은 오만함은 스스로 깨닫기가 어려워 그 피해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치명적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마라.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다면 자신이 하는 일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성공하는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다. 사물의 내적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대중이 쉽게 알 수 있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대중은 잘 알려진 일에 몰려들고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쏠리는 속성이 있다. 자신이 하는 일을 높이 우러러보도록 잘 포장하며 일부는 비밀로 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때로는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면 그야말로 대단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속보이는 거칠애는 피해야 한다. 다소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것도 대중을 자극하는 좋은 수단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아간다. 허영심을 약간만 부추기면 대중은 자신들의 수준이 그만큼 격상되었다고 느끼게 된다. 사소하고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되도록 삼가라. 가깝다고 해서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평범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 대중은 비범한 사람에게 열광한다. 그런 사람과 어깨를 견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에게 만족감을 심어준다. 대중은 비범한 사람에게 열광한다. 늘 부족한 마음으로 채우기를 게을리 하지 마라. 세상 사리에 분별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의 잠원에 귀를 기울일 깜냥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깨우쳐주었듯 많은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불치병 환자와 같다.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세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겠는가. 현명하다고 확신하지 마라.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늘 자신을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사람이다. 빈 잔해는 좋은 수를 채울 수 있지만 이미 가득 찬 잔해는 더 이상 채울 게 없다. 조언을 구하는 사람은 결코 모자란 사람이 아니다. 귀를 틀어막고 자기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모자란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긴다. 역사책을 읽어라.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라. 신속한 판단으로 닥쳐온 일을 해결하고 한 발 빠른 예견으로 다음 일을 준비하라. 삶은 본래 몸이 고달픈데도 마냥 걸어가야 하는 여정과도 같다. 그나마 그나마 위안이 있다면 지식의 우물에서 목을 축이고 지혜의 그늘에서 땀을 식히는 잠깐의 휴식이 다시 발걸음을 재촉할 힘을 안겨준다는 것뿐이다. 이처럼 휴식과도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역사와 대화하라. 과거를 살펴봄으로써 세상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역사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폭넓은 지식을 얻으려면 좋은 책을 골라 읽어라. 책 속에는 여러 사람의 각기 다른 다양한 생각과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다리가 놓여 있다. 훌륭한 생각들은 책 속에 모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예를 얻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보잘것 없는 사람이나 위대한 사람이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그만큼 인간이란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무엇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신성함도 비천함도 모두 인간 마음속에 들어있는 씨앗 아닌가. 어느 쪽에 물을 주고 볕을 쬐게 하고 적당한 양분을 공급하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 역사와 대화하고 즐겨라. 현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삶에 대하여 옴기니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부패와 빈곤 그리고 위선이 판을 치던 펠리페 3세 제위 시절 스페인 아라곤 지방 벨몬트에서 태어났다. 그는 17세기 대표적인 작가이자 철학자이며 설교가다. 그라시안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자 의사인 부친에게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철학과 신학에 관심이 많았다. 1619년 18세 때 예수회에 입회하여 수도자가 된 그는 기도와 명상에 열중하며 세네카와 아리스토텔레스 및 고전 철학자들의 저서들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등 훗날 저술가로서 자신의 명성을 높여줄 지적 자산을 하나씩 쌓아갔다. 1627년 사제로 서품된 그라시안은 여러 대학에서 영적 지도신부 교수 설교가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사지적 초기에 겪었던 여러가지 제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능있고 명망 높은 인본주의자인 빈첸시오 후안데 라스타노사와 교유를 통해 학자, 정치가, 사업가 등 저명인사들과의 만나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인간중심 사상을 탐구하게 된다. 이러한 이러한 만남의 결과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그라시안은 탁월한 예지력과 깊이 있는 설교로 스페인 전역에 명성을 떨쳤고 나아가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의 궁정고문으로 활약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첫 번째 작품 영웅은 1637년에 출간되었는데 펠리페 4세는 위대함이 가득한 주옥같은 책이라고 칭송하면서 서가의 제일 좋은 자리에 꽂아두도록 하라고 하명을 내릴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646년 프랑스와의 전쟁 당시 종군신부로 활약한 그는 병사들로부터 승리의 대부라는 영예로운 칭호로 불리기도 했다. 그로부터 2년 후 1648년 그라시안은 포르투칼 귀족이며 퇴역 군인이었던 돈 파블로 파라다로부터 정신적인 격려와 자금을 지원받아 이 책 지혜의 기술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출간 즉시 재판을 찍을 만큼 독자로부터 호평을 받았지만 평소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교단 지도부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었고 그에게 다시는 저술활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내려졌다. 그라시안은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1651년 비판가를 익명으로 출판한 그는 지도부의 경고를 다시 어겼다는 이유로 더 이상 저술활동을 하지 못하는 쓸쓸한 만년을 보냈다. 그러나 한동안 절판되었던 그라시안의 작품들은 그가 죽은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로마의 대철학자 세네카의 비견될 정도로 큰 명성을 얻었다. 이후 수세기 동안 지혜의 기술은 많은 지식인의 인생 지침서로서 폭넓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전 유럽을 통틀어 이 책보다 더 분명한 인생 지침서는 일찍이 없었다. 라고 극찬하며 그라시안의 가르침에 따를 것을 권했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평가할 때 까다롭기로 소문난 쇼펜하워도 소중한 친구처럼 당신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책 이라고 칭송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어 번역본을 출간하고 그라시안을 자국에 소개하는 일에 정렬을 쏟았다. 수십 개국 언어로 번역된 이 책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덕목인 용기와 겸손 신중함 분별력에 대한 아름다운 경구들과 교제술 화술 등 처세술을 알려주는 253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남들과 차별되는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17세기의 사제이자 저술가인 현자 그라시안의 자먼이 세상을 냉철하게 직시하도록 도와주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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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